이재명 스나이퍼 소나무당이야 아우 난 또 거기다가 또 변이자가 또 나왔더라구요 그 얘기는 아주 잘 버렸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박은정이가 조국장의 미래 1번이잖아 미래 1번이죠 여자가 1번이니까 이게 1번을 주면 왜 줬는지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현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가 스나이퍼 역할로 뛰어든거죠 이 박은정이는 나경원하고도 9년 전에 이게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이상 전부터 14년 전이네 그러니까 한 14년 전부터 아니네 24년이니까 4년 전이네 아니요 이건 기사고 9년 전이 있으니까 9, 10, 11, 12 10년 이상 된거죠 2020년 기사에 이미 9년 전에 내 남편을 공작했던 박은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박은정이 얼마나 지독한 애인거에요 쭉 봐보세요 뭘로 공작을 했었는지 박은정 우리 나경원씨 남편이 저거죠 판사잖아요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에선 박은정 검사와 저의 악연을 보도한다 그러면 나경원 쪽하고는 뭐가 있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박은정과 나경원의 사이의 악연은 2011년 10년 이상 됐죠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에 출매했을 때 생긴 일인가 봐요 좀 올려봐주세요 그때부터 아주 그냥 찍어내는데 우리 보수로 찍어내는데 앞장을 섰나봐요 그래서 팟캐스트 팟캐스트 여기 이때도 나 꼼수가 또 등장해요 팟캐스트 나 꼼수다 선거 이틀 전에 얘들은 꼭 요럿되게 공작을 하잖아요 선거 이틀 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은정이 증인이라면서 박은정의 증인이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2, 3일 전에 얘들 공작 터뜨리는 거 특기잖아요 그것도 꼼수로 통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내용이 뭐였었냐면 2005년 어떤 네티진이 저에 대해서 이완용 땅을 찾아준 판사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표해 저는 법정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제가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고 게시물을 내려달라 그리고 제 보좌관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그 네티진을 만나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제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무슨 부탁을 했겠느냐 낙검수가 박은정 검사의 증언이라면서 기소 청탁서를 주장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음회이자 죄에 대한 만회사냥이다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얘는 이런데 앞장서왔던 거예요 좀 올려봐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져서 당연히 대질 조사가 불가피했는데 2012년 총선 다음 날 서울진왕지감에서 박은정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사건으로 박 검사가 근무하는 부천지청으로 출발했으나 이 박 검사가 돌연 휴가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박은정 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당시 사건의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고 주진우 기자는 박은정 검사 말을 믿었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이 주진우는 털보하고 가까운 그 주진우 기자예요 기소 청탁은 당연히 있지도 않은 날주였으나 그 관련 당사자 모두 무혐의로 끝난 것이다 박은정은 어디로 튀었다고 그러잖아요 얘 특징이 그런 거네요 지금도 얘 공소처에 지금 불려나갈 처지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배지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아주 굵직굵직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아주 굵직굵직한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박성중 의원이 나오는 부천을 아시죠 부천을 거기에 민주당 저기로는 김기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촉을 변호를 해줬었죠 이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80억 부동산 보유한 채 공천받았다 이러면서 이게 대장동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커트를 한번 보세요 이 사건에 지금 여기가 지역구가 박성중 의원이 잘하면 이게 될 것 같은 지역구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여기가 서른이 삼선을 했었던 지역이잖아요 김기표라는 내가 지금 나왔고 민주당으로 나왔고 서른이 또 나왔어요 박성중 의원이 그 중간에 끼어있고 또 이 지역구가 좀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박성중 의원 개소식 때 저는 부천아문 이미지가 좀 이렇게 우리 성남 부시가지처럼 생각해서 갔더니 여기가 약간 신도시에 가까운데요 거기가 부천을이 분당같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둘이 서른이 표를 어느 정도 뭐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박성중 의원이 되겠더라고 보니까 서른이 분발하기를 바라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김기표가 청와대 비서관도 했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무혐의 처분을 한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조국당의 기호 1번인 박은정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땅들이 경기도 광주 이런데 있거든요 광주에 법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혐의로 처분을 해 준 이게 아주 결정타도 이 박은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박은정이가 보통 박은정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 실세 아주 그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가 출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 김기표가 굉장히 그냥 개발불가땅도 샀고 뭐 또 해명도 다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쭉 올려봐줘서 얘 김기표가 있는 저 땅들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땅인데 여보세요 경기도 광주잖아요 그럼 이걸 담당하는 법원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남지청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박은정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부리가 많았었던 얘의 모든 혐의를 기각을 시켜준 그 결정타가 박은정이다라는 소식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얘가 큰일 나는 거네요 아니 자기 편만 봐주는 거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1번이니까 그럼요 그 다음 컷 아 1번이잖아 1번이니까 무조건 되지 그렇죠 이제 청렴성을 하는데 뭐 다주택 대규모 대축 개발 택지 매입 등 어마어마했었나 봐 이 사람이 이재명 옆에만 있으면 다 떼부자돼요 어쨌든 간에 무슨 하늘에 좋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만 다 붙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다 찐명이 되느냐 그럼요 다 부자들이 되니까 아니 저기 해경이 몸종이 80억이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 다음 컷 한번 그 정도로 박은정이가 당시에는 실세나 다름없었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박은정이 이 박은정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요 이게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김 그 서른이 원래 부천 의리였었잖아요 이 박은정이가 당시 낙영원을 죽이려고 한 그거 낙곰수 가서 했었던 그 발언을 가져가 얘들은 이 전파를 잘하잖아요 네 출연하면 이 전파를 해요 이 서른 옛날 병풍사건의 주역 아니에요 이 서른이 이걸 또 가만히 있나요 당시에 박은정 지키자고 그러면서 낙영원을 공격했었던 박은정을 지키자고 이렇게 서른이 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좀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양심 있는 검사 뭐 박은정 검사는 부천시민이 지킨다 낙영원 김재호 판사 즉각 수사하라 이 서른이 정말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요물이야 아유 이해찬군 떨어뜨리는데요 요랬다 요랬다 하면서 병풍사건의 주역 아니에요 그렇지 병풍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 뭔가가 이제 그 건수만 있으면 냄새를 잘 맡나 봐요 당시 박은정이가 낙곰수에 가가지고 했던 걸 가져가지고 딱 이 서른이 물어가지고 또 이거를 공작을 하고 있었죠 다 무혐의로 났는데 아니 선거 끝나면 끝인 거예요 나경원이는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스피커는 그냥 아주 조직적이라는 거죠 서른까지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 이게 박은정이를 지켜주겠다고 나경원 김재호 판사 즉각 수사하라고 부천시민이 지킨다고 이런 이런 편말을 들고 있었던 게 서른이에요 다음 커트를 한번 조직적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엄청난 역할을 해준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지들이 검찰 독재 검찰 독재 하잖아요 이성윤이 사진이 나오네 검찰 독재 검찰 독재 하는데 실상 우리는 검사장급의 검사가 없어요 지금 얘들은 어? 지금 뭐 이재명 관련 문재인 관련해가지고 검사장급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원래 검찰 독재는 자기네예요 지금 이성윤이가 누구야 그러니까요 지금 검사장급으로 나왔던 노승권 변호사라든지 또 윤재갑 씨 있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여기는 검사장급이 없어요 여기는 검사장급만 여섯 명가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검찰 독재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날 검찰 독재하는 윤석열 정부 때려잡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녹음명사 전화 왔을 적에 내가 그랬어요 야 니들 솔직히 너 쪽팔리지 않니 명수야 이랬더니 왜요 누님 이러니까 야 검찰 독재했으면 니가 여기 살아있겠니 니가 주댕이 나불나불거리면서 진정한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려면 니가 감방가야 돼 김오수 검찰총장 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 그럼요 다 저런 사람 포진해 놓고 그리고 박은정이가 뭐를 해줬냐면 이재명의 가족 자료 요청도 반려를 해준 거예요 이재명한테는 엄청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조국의 당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중대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기에 박은정이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이재명이가 자기가 지역구에 못 넣어주는 애들은 이쪽으로 좀 이렇게 턴 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조국당에다가 자기가 챙겨줘야지 얘가 빚쟁이니까 챙겨줘야지 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옥구 박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사람들은 조국당으로 넘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박은정이가 이재명이 또 얼마나 감싸고 뭐 FC 이런 거 다 무마해줬잖아요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조국당의 특징인 거예요 김오수가 박은정과 전화를 해서 성남 FC 의혹 금융 자료까지 요청도 다 막아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건 조국의 당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 이중대 같아요 그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로 충성을 다했었죠 이제 자 이 조국 정당하고 이재명이 민주당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 한숨만 나온 범죄도 비춰 범죄 정당들이라는 거죠 조국 대표는 남성 후보로는 맨 앞에 비례대표인 두 번째를 받았는데 이미 지난달 8일 서울고법에서 뇌물수수 직권남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재명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선거 전날까지 재판 받는데 거기로 나와야 된대요 지금 법원으로 똑같은 애들인가 머리는 왜 맨날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제 빡빡 찌면 그리고 얘들 하는 게 맨날 조작하려고 이것들 검찰 캐비넷이 나오고 박근혜 정부 쪽이 했던 그 소리 아니에요 맨날 그 놈은 무슨 문고리 3인방 무슨 캐비넷 이 캐비넷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얘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바뀌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검찰 캐비넷의 실체를 뭐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고소고발하는데 박은정이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당선되면 오로지 이제 윤석열 탄핵 이것만 할 거야 이제 이게 목적이니까 그러려고 젤 앞에다가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지들이 핍박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은 다 명분을 세우는 거 얘도 지금 감방 가기 일보 직전 아니에요 공수처에다가 지금 고소고발 당했을 거야 아마 검사 해임 보복 징계 검찰개혁 힘 모으겠다 지들이 다 나가면서 검찰 조건 아니 자기네 민주당에서 다 나가면서 검찰개혁은 지들이나 똑바로 하면 되잖아요 윤석열 사단 특수부가 자지우지됐다 아니 특수부가 자지우지했으면 지가 왜 감방 안 들어가고 있냐고요 자 그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박은정만 악랄한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세요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윤정권 조기종식 얘들의 목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국이나 박은정이나 이 조국 혁신당은 자기네가 여기서 뺏지 몇 사람 못 달면 다 감방 갈라 애들인 거예요 황혼하루를 비롯해서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다음 커트를 보여주세요 이 조국을 이제 혁신당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커트 한번 보여주세요 조국혁신당을 참여한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에 참여하는 우리가 부류를 알아야지 돼요 대체로 호남 4,50대 또 고학력 고자산 인텔리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남자파에요 강남자파에요 호남 출신 강남자파 그렇죠 조국 황혼하 신장시 박은정 등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조정래 문용식 김부혁과 같은 민주화운동 기반을 갖은 엘리티칭이다 그래서 후자를 확대하면 민주당 공관위원장 임혁백 유시민이나 문성군 소나무당의 황태현 백낙청 등도 이에 속한다 이래가지고 이들은 7,80년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2000년대 이른바 촛불로 불리였던 이제 민주주의를 극찬했던 인물들로 이제 이론체계는 민주주의에서 항쟁 거리 대중 민주주의와 같은 급진적 성향이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호남자파 호남강남자파들이 돈 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조국이를 상당히 아니 강남자파들이 호남애들이 굉장히 많이 선나오더라고요 강남자파들이 많대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법무부에 운동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잘 몰라요 판사들은 좀 운동권이 있는 거 알잖아요 검사 라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여우 중에 법무부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검찰과장 장관 보좌관 등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내가 포인트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에 박은정이의 남편이 나와요 이 박은정이 남편 박은정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 박은정 남편도 검사죠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이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을 마치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발령된 박은정 부장검사의 남편 나오잖아요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이렇게 검찰들 검찰 일이나 하지 무슨 정부 이종군 그렇죠 남편은 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법무부 검찰기획추진단 부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종군 인천지검장 이 사람도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7월 말 장관정책보좌가 이종군 인천지검장 운동권 출신 박은정 이 둘이 아주 악랄한가 보더라고요 운동권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 우파 쪽이 아니잖아요 다음 커트 한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 남편도 지금 이종군 검사 사의를 했어요 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다 사의를 이 쌍판댁인 거예요 여기 박은정의 남편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검사 라인도 운동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반은 검찰에 이재명 문재인 쪽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번 선거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동훈이 특검을 받을 거예요 조국에 의해서 내 딸한테 했던 만큼 한동훈 따라기도 하겠다 이 조국의 목표예요 얘가 정경심의가 다 그런 죄로 해서 4년 동안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얘의 목적인 거예요 윤석열 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휘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도 한 4년 좀 깜빵 들어가 봐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한동훈 특검법 딸 논문대필 의혹까지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얘의 주 목적이 한동훈인 거죠 그리고 강남자파들이 많으니까 펀드가 20분 만에 100억을 돌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조국 지지자들 강남자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다음 컷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무서운 당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윤석열도 수환이 당연하다 아니 한동훈도 수환하겠다는데 윤석열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확인되면 탄핵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예 윤석열 탄핵 돼야 지들이 제가 이제 합리화 되잖아요 지금 다 범죄자들 돼 있는데 다음 컷을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데하고 다 연대가 가능하다 이재명이 이제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하다가 스스스스 자꾸 이 당이 커져가니까 아주 걱정이 되나 봐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군이지만 그래도 자기네 비례정당 찍어달라고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면서 추켜세워주는데 민주당이 독자 1당이 돼야 된다면서 더 민주연합 지지도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더 민주연합보다는 이재명한테는 이 조국당이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은정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어쨌든 이재명한테는 이게 조국당이 조국당이 또 커지면 이제 또 문재인 라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견제가 되기도 하면서도 우군은 우군이다 이게 우군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이재명이 이중대나 똑같은 거죠 이 정당이 합쳐져서 180석 200석이 되면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식물 정보 만들고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쪽에서 이제 박은정이 해야지 되는 일은 많죠 이제 법을 많이 아니까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조국당 돌풍의 20대는 어이가 없다 남미 얘기인 줄 알았다 20대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20대가 이제 그 김경류 씨하고도 패드립 드럽게 했던 청년하고 했더니 그때 당시 조국을 엄청 지지해서 김경류하고 싸운 거래요 그래서 쌍료까지 들었는데 지금도 좋아하냐 이랬더니 이 자녀 입시 사건 있죠 그거 불거지고 나서 조국이시고 걔가 조국을 신봉하던 애가 대전 청년이더라고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만큼 이 자녀 입시 문제로서는 20대들은 다 돌아서게 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아주 충격이었었는가 보더라고요 다음 것들 한번 보죠 그러면 20대는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데 누가 이렇게 지지를 하느냐 누리고 다 누리고 깨어있는 척하는 진보 중년 이건 이제 강남자파들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이 정신 못 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거죠 4050 이거 한번 보였어요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진짜 제가 보면 조국 그거 옛날 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하면서 조국 그거 집회 있었잖아 조국 수호 집회 요런 애들을 봤다니깐요 실제로 요 늙은 사람들이 젊은 척 가면서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막 조국 지킴이 어깨 뭐 어깨 뭐 무슨 망토까지 다 두르고 그러니까 개딸이 아니라 조딸이지 말하자면 조딸들이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젊은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딱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이 그림 보고 진짜 이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늙은 애들이 봐보세요 이게 젊어요 어 아주 그냥 젊은 척 하면서 와가지고 뭐 이거 무슨 팬클럽 같이 있잖아요 그런 똘똘 뭉치미들이 실제 있어 이거 이 그림 좀 봐 보세요 나 이 그림 보고 한참 웃었어요 좀 올려봐 주세요 실제 이런 데니까는요 여기 옷도 이런 옷 입고 붉은 악마 티셔츠 안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막 조국수 옷 입고 막 이런 머리 두건에 뭐 선글라스에 이런 회개한 스타일들이 진짜 많더라니까는요 그게 젊은 때나 이쁘지 현대 드신 분들이 이 지랄 해봐요 근데 있어요 이게 조국당의 특징이나 20대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있는 척 뭐 깨어있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뭉친 민주당의 이중대다 민주당 이중대요 박은정이 곧이 매개체다 그렇죠 김사랑 씨였습니다 네 처음에